어떤 일을 할 때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돼요. 반대로 남만 좋아도 안 돼요. 남은 좋은데 나는 안 좋다. 이게 보살 또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살은 이타주의자다. 이타주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애고는 애고가 이타주의로 강하게 흐른다. 그 애고는 위선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진짜 이타주의는요. 나를 확대해 가는 거예요. 애고는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확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건 자기를 진짜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한 만큼 남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남을 위하겠다고 덤빈다. 이 암고는 또 다른 어떤 편태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때 막 짜릿하고 희열을 느끼고 있는. 좀 이상하죠. 건강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남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그게 이 자리예요.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데서 자기가 희열을 느끼고 있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난 남만을 위해 산 사람이야. 이런 분들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평생 남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잠깐 대화 나눠보면 되게 무례하시고 육바람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다. 제가 예전에 느낀 거예요. 예전 얘기예요. 요즘이 아니라. 예전에 양심은 나도 양심해요.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본인은 이제 평생 양심으로 사셨는데 사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나. 저는 진단을 해야 되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평생 희생만 해왔다. 이게 뭔가 보살도라는 게 왜곡돼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누군가가 부추기고 있어요. 자꾸 이타주의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도 그러면 일반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뭔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이렇게 도이는. 도 닦는 거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어떤 기인들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원하는 사람은 정말 참다운 인간이죠. 참다운 인간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리, 이타, 자기 사랑을 남한테까지 확장시켜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어떻게 될까요. 남을 볼 때도. 남도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억지 의미를 부여해서 본인이 자꾸 의미를 찾고 계신 거지 진짜는요. 나를 너무 사랑한데 내가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싫은지 잘 알아서 남한테까지 그 마음을 확장해서 남도 진짜 싫겠다 해서 그걸 안 하는 거고 이러면 남도 진짜 좋겠다. 내가 그 마음이 너무 내 마음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 좋음이 느껴져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깨끗한 선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구나 정확히 알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홍의 인간이. 이게 왜곡돼가지고 되게 뭔가 어려운 거고 고행의 길.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어려운 길로 이렇게 왜곡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